지금 생각해보면 책 기억보면 거기서는 없는데 그것이 그 기억밖에 안 나지만 그 이름으로 그 교공부로 대형사정은 빙대한 사정 같은 것 같아요 지금 기억나는 분은 중학교 때 그때 어른들 보는 소설인데 인간시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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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같은 아재 제가 들었을 때 그 국회의원 파제에 김홍신님이 쓰신 인간시장이라고 어른들 보는 책인데 그것도 교공부의 소설 같은 기억이 나고요 또 고등학교 때는 그 황석영 선생님의 장길살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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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리고